안녕하세요. 이오균 매니저의 효과적인 종목 투자, 효자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먼저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자 종목 몇 점을 받았을까요? 오, 추세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받았는데 어떤 기업이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 PSK,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PSK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려서 좋은 수익이 났는데요. 또 한번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반도체 전공종 세정하고 식각장비, 이쪽 전공종 장비 업체고요. 이 회사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의 동향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 회사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가 신장비. 이게 지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장비가 생기니까 기존 실적에 또 하나의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상저하고의 실적이 기대되면서 지금 주가의 우상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최근 HBM 반도체주가 강했는데요. PSK는 일반 전공종 장비 기업인데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이 있을까요? 지금 관심이 아무래도 HBM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쪽 소부장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덜했죠. 근데 최근에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마이크론의 CEO가 뭐라고 그랬냐면 AI 때문에 메모리 업황이 상당히 빨라지고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회사는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장비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양산이 시작되는 고가 장비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가. 이 부분이 이 회사의 주가를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가 장비로 움직였지만 이후에는 또 반도체 사이클로 또 움직일 수 있는 두 번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PSEK의 자세한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신고가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는 종목이 더 잘 가는 이런 패턴도 있고요. 예산 또 그만큼 실적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또 한 번 들어가도 좋은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2만 8천 원, 목표가는 3만 6천 원, 손절가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효자 종목은 PSEK였습니다. 오늘도 리뷰할 기업이 많은데요. 그중에서 3월 7일에 매수한 ISC가 최고가 기준으로 37% 수익을 기록했고 또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짜볼까요? ISC 간단히 좀 점검을 해드리면 이 종목은 너무 잘하는 회사니까 차트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의 차트에 있어서 어제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윗고리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큰 그림은 계속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은 어제 윗고리가 나왔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강하게 어제 윗고리를 잡아가는 양목이 나온다면 그때는 계속 홀딩 전략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만약에 음봉이 나오거나 약간 시세가 약하다. 그럴 때는 단기 차익 실현하는 이런 전략으로 접근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SC는 오늘의 흐름을 좀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어제 소개한 세트랙아이는요. 수익률이 18% 기록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고 세트랙아이가 바로 장대항공이 나왔는데요. 리뷰 들어볼게요. 세트랙아이는 너무나 잘 알죠. 이 회사는 우주항공 관련, 최근에 위성 관련 주로서 부각이 됐는데 일단 실적은 사상 최대의 수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이미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예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멘템이 하나 있죠. 5월 달 되면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트랙아이뿐만 아니라 이쪽 위성 관련 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하나의 그룹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트랙아이가 일단 대장주로 보시고 이쪽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신다면 지금 우주항공청 개청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쪽 분위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 한번 보는 전략으로 한번 세트랙아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진전기는요. 열흘 정도 되는 그 기간에 무려 62%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 보유해 볼까요? 지금 일진전기는 두 가지로 지금 날고 있죠. 하나가 전력설비, 하나가 전선. 지금 이쪽이 시장에서 가장 핫한데 역시 일진전기도 여기 중심에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미국의 전력설비 사이클이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AI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많이 와지면서 이쪽 호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미래에는 네옴 시티라든가 이러한 또 모멘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어제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차익실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중장기로 보유하시는 분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조종 이후에 또 한 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속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중간중간에 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까지 마쳐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효자 종목을 만나볼게요. 효자 종목의 점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어떤 점수를 받았을까요? 이번에도 추세가 강한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죠? 오늘 종목들은 추세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단기 흐름에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리아FT입니다. 코리아FT는 기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이 회사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현대차 그룹에 독종적으로 하이브리드용 캐니스터를 공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의 진행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하이브리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포드라든가 GM 그러면서 이쪽 하이브리드의 어떤 전성시대가 열린다고 그럴까요? 지금 그런 상태고 이 회사는 지금 현대차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GM, 누노, 볼보, 폭스바겐까지도 지금 앞으로 고객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또 성장 보험의 도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본다면 이 종목은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매니저님이 1월에 소개해 주시고 참 큰 수익을 안겨다 준 기업인데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여전히 상승 이어질까요? 네. 저는 이제 좀 길게 많이 가는 종목들을 웬만하면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코레아FT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많이 올라서 너무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종목을 접근할 때는 기업의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코레아FT가 지금 올해 영업이 예상되는 실적은 380억 정도 증권사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가 총액이 지금 1700억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영업이 곱하기 10이 적정 시총이라고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렇다면 아직도 50% 이상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이 아직도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적정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레아FT의 자세한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두 번째 효자 종목은 코리아FT였습니다. 저희는 4월에도 든든한 효자 종목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오늘도 렛츠고 수익!